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버섯을 보러 산해를 왔더니 버섯은 거의 보이지 않구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며칠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랜만에 제가 굉장히 큰 잔대를 보고 있습니다 꽃대가 밑에 줄하고 줄기가 몇 개냐면 이렇게 커다란 줄기가 3개짜리 꽃도 굉장히 이쁘죠 아 꽃 진짜 이쁘네요 이렇게 예쁜 꽃을 하고 지금 이제 위에는 아직 안폈구요 어 이제 필 때가 됐나봐요 굉장히 굵은게 이 안에 들어 있겠죠 자 잔대 종류가 많은데 자 잔대는 우리 초롱꽃과 아 저쪽에도 있네요 여기가 좀 있나보네요 자 그 잔대 잔대 속이 뭐 전세계 한 50여종 우리나라도 꽤 종류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뭐 뭐 딱주라고 타고 뭐 다양한 또 양명으로는 사삼 이라 그러죠 양명으로는 사삼 이게 워낙 이제 인체에 이롭기 때문에 지금은 산에서 만나기 정말 힘들어요 이거를 전문적으로 이게 또 캐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그 흔한 여기는 해안 쪽이라 굉장히 흔한데 와 요즘은 정말 만나기 힘듭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굵은 잔대가 아직까지 산에 있네요 아 뭐 이것은 요즘 이제 그 그 뭐죠 방사능 관련해서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아마 그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 이거를 주기적으로 드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 항 방사능에 아직 그러니까 방사능에 굉장히 이로운 그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인체에 비치는 악영향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항로와 그 다음에 항염 항 항암까지도 이렇게 다양하게 표기가 돼 있죠 원래는 뭐 진해 거담 위쪽에 그 표시가 많이 돼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쪽으로 더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에 자연산도 남원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배산도 굉장히 잘 팔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를 재배 농가도 많이 늘었을 거예요 이건 도라지하고 씨가 좀 다르죠 이건 더 가늘어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먼지처럼 아주 가늘은데 또 최종을 해서 많이 심은 데를 제가 보기도 했어요 이쪽 해안 쪽은 이게 이제 저도 지금 이름을 까먹었어요 제가 이제 그 해시태그로 해서 다뤄놓을게요 이게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것보다 더 큰 종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일단 화초형으로 심어도 돼요 워낙 꽃이 이렇게 이쁘기 때문에 꽃이 굉장히 이쁘죠 사진으로 잘 표기가 안 되는데 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 많이 헷갈리죠 그리고 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용법 이런 거는 워낙 자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단지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방사능, 항방사능 그 다음에 주로 이제 또 항노화 이런 쪽으로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소개되어 있고 항염, 항암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소개되어 있죠 최근에 그 전에는 이제 진액, 거담 뭐 이런 쪽으로 주로 이제 많이 돌아와자와 함께 그 다음에 중금속을 배출하는 것도 굉장히 뛰어난 역할을 한다고 해요 이제 그 부분은 잘 소개가 안 돼 있는데 중금속이 노출이 심한 그 노동자들, 일하시는 분들이 추기적으로 이거를 놓으시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인체에 굉장히 이롭다 노폐물을 제거하고 이런 데는 아주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잔대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니까 여기 좀 있어요 여기 뭐 산부추꽃도 좀 있고 아 저쪽에도 보니까 꽃 보이시죠? 저기 요렇게 좀 보이죠? 예 여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저런 정도 크기인데 여기처럼 이렇게 큰 거 보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여러 구짜리가 나온 거는 요즘은 보기 힘들어요 전에는 뭐 흔했죠 뭐 이런 정도 되는 경우는 아주 흔하게 만났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뭐 이렇게 모처럼 옛날로 계산하면 크지 않지만 요즘은 큰 거죠 예 이런 걸 또 만나게 돼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이 취나물꽃도 좀 폈고요 이제 가을에 피는 꽃들이 산에서 볼 수가 있네요 버섯은 안 보이고 이런 게 보입니다 또 유익한 식물이 있거나 유익한 버섯 또 우리가 꼭 반드시 알아야 될 조심해야 될 거 이런 것들 위주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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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